얼룩진 거 빼놓으면 괜찮죠? 이 정도면? 괜찮아요 지금 그거 나무도 이거 빨리 완성해서 토리랑 그 저기 이거 하셨던 그 양반 아시잖아요 누군지 예예예 그 양반 이거 그 완성작 보내드려야 되는데 사진 나 부담 갖지 마시고 참 괜찮아 안돼 꼬마이가 이거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저희 이 위에다가 그 저기 그냥 매트블랙 덮기는 해야 되는데 살살 그렇게 닦아버렸어 그래도 희석된 거는 이게 좋네요 아 닦여 나오니까? 네 바로 닦여 나오니까 티 안나죠?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어우 악종 로트 현장 선생님 근데 이게 네 마스킹에 나무 도작보단 나아요 응 아니 그러니까 나무 도작도 빼고 마스킹보단 이게 나아요 그래도 맞잖아요 그죠 사이즈가 작고 마스킹 하는 것도 있던데 이게 사실 이 사이즈는 마스킹 거의 안되더라구요 아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왜 선생님 분할을 안아주신 겁니까? 에? 저는 공식이 아니라서 잘 안했데요 원작자님 왜 분할을 안해주신 건가요? 에? 저는 공식이 아니라서 저는 공식이 아니라서 음